왔다 왔어 지는 게 미스터 아닙니다. 오늘은 두산의 태종대관 5,6도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금방 모자상이 나오네요. 저쪽의 60년 남은 등대도 보이고요. 아주 유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전망대를 지나가지고 다시 태종대 바위선 쪽으로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쪽에는 또 망부석도 보입니다. 망부석이라는 것은 지압이 이렇게 다 되다가 결국은 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전망대 쪽으로 올라가서 바다를 쭉 누비면서 아래에 있는 신선대 신선이 산다는 신선대도 보겠습니다. 지금은 태종대라고 하는데 컴퓨터를 이렇게 깎아지른 듯한 철배기 정말 아름답죠. 한번도 가보지 않았을 뿐 반드시 한 번 인생에 가보시기를 떠나고 싶습니다. 한 번은 가봐야죠. 두 번은 가셔도 되지만 반드시 한 번 이상 가보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은 공룡 발자국이 100억 년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공룡 발자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공룡 발자국 위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 머리보다 큽니다. 공룡 발자국이. 아 머리가 작냐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깎아지른 듯한 절백이 보입니다. 아래에 바닷물이 넘실덤실. 저쪽 공룡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태종대를 한 번 영상으로 쭉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의 등도에 이거 보이죠? 등도에. 저 60년 넘었대요. 그리고 여기 태종대, 전면대에 쳐다보면은 날씨가 맑은 나는 일본 쓰지마점이 쭉 보인다고 그러죠? 뭐 저물어 보인다는데 어쨌거나. 아 그 정도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끝부분에 뭐 철조망이 있냐 그런 거 없습니다.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냐? 그냥 죽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신선대에 있는 태종대. 태종대를 보고 있습니다. 신선대 마이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왕구석도 보이고요.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하기 조금 애매합니다. 바로 오륙도로 자리를 이동해서 오륙도는 걸어서 구경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연이 만들어 온 인간에게 준 선물 중에 이런 최고의 찬사들이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륙도는 숨이 다섯 개여 여섯 개여 왔다 갔다 헷갈린다 이런 뜻으로 이름이 붙어졌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오륙도는 볼거리도 많지만은 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 주고 다 사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걸어서 당기면 됩니다. 바다 구경군. 저 신발 신고 밑으로 하실 수가 있고 스카이워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쭉 올라가서 전망대를 쳐다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오륙도를 섬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해정대와 오륙도를 감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륙도를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